제가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못 듣고 가시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말이야 시간을 왜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노래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정말 정말 내년에는 이렇게 했다가는 뭐 어떡할 거야 해야지 뭐 하려면 해야지 네